안녕하십니까 양명태 tv의 양명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4일입니다. 총선 참패 후에 한동훈 재등판보다는 집권세력 모순이 심화가 먼저다 하고 능력하게 지적했던 소위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이상민 전 의원이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당권을 말렸던 이상민이가 한동훈 이제 뚫고 나가라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선 참패 후에 변화된 변화량입니다.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참패 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차기 당대표 출마를 만류했던 비명계 출신 소위 이재명 반이재명 출신 이상민 의원이 무기력증에 빠진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최적임자는 한동훈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YTN 라디오에 나가서 지난 총선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진두지휘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다음에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나가지 않는 게 마땅하고 자연스럽다고 보고 나가는 것에 반대의 입장이었다면서도 말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꿨습니다. 선거 패장의 당권 도정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대선 패배 후에 당대표로 재등판한 게 가까운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야당들은 이제 왈구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독재당이죠. 독재당이 민주당입니다. 그걸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재명 맘대로 하지 않습니까? 공천도 맘대로 국회의장도 맘대로 누구도 맘대로 누구도 맘대로 이거 완전 1인 독재당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만남을 예고했던 이상민 의원은 약속을 원래 했었는데 다른 일정들이 생기고 해서 좀 미루다가 아직 못 만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은 그대로인데 이 생각을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가 이제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당내에는 강력하게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해서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수긍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자기가 한동훈의 출마를 반대했던 그 의사를 간접적으로 번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상민도 한동훈을 지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상민 의원이 cbs 나가가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론에 대해서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이라면서 반대도 하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공세는 지나치다면서 셀카도 인기가 있으니까 찍는다. 한 전 위원장의 그런 것을 당이 활용한 것이다 라고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비교적 바른말을 잘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에 그 한 전 위원장이 전체 유권자층에서 유승민과 선두 박빙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일강 지지 이것과 관련해서 한 전 위원장은 당내에서도 당 밖에서도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책임당원 투표 100% 당대표 경선 룰 수정론에 대해서는 당대표를 뽑는 거니까 의원들의 뜻은 완전히 무시할 수 없고 당원의 뜻만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어떤 역동적 변혁의 물꼬를 트는 리더십을 창출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하면서 5대5로 국민 여론을 절반 재포함 시키자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당대표 뽑는데 위기의 시대에 역선택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건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준석 유가 또다시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가 여기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괜찮아요? 한마디로 딱 질문입니다. 유승민이 역선택으로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전국민 투표로 해서 할 때 소위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층들을 전반적으로 해볼 때는 유승민이가 앞선다. 그러면 유승민이가 왜 앞서겠느냐 그게 민주당에서 지지하는 유료 약 50%에 점유된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조국당하고 다시 말하자면 역선택으로 들어온다. 그걸 허용을 하자? 알면서 허용하면 그건 바보 중에 상바보. 어나더 이준석을 또 들여보내자? 말도 안 되는 소리. 당내에서는 이번에 황우여 비대위가 과거의 7대3 수준으로 전대로를 개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 친중계 주류에서는 비대위관인 정식 지도부 소관이다.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도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선택으로 들어오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7대3이면 역선택에 충분한 소위 공간을 확보시켜준다 이거예요. 그 공간을 줘서는 망한다 당. 마지막으로 이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망했던 이유는 바로 이준석 때문에 이렇게 망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준석이 왜 어떻게 당대표로 갑자기 쑥 들어왔느냐. 그때 나경원이가 당대표가 아니면 주호영이가 당대표가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그 이유는 바로 역선택이었다. 이 역선택을 잘 이용하는 게 민주당하고 소위 이런 야당들이 그 전략을 굉장히 구사를 잘한다. 여기에 페이스에 말리면 이번에 국민의힘은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